자 이번에 시험 분석 드릴 종목은 나이스 정보통신입니다. 나이스 정보통신 자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4900원에 제가 매수 의견을 드리면서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는 49000원이다 그 정도가 되면 약 1000%의 꿈의 수익률이 가능하다 해서 4800원 4700원대에서 지속적으로 매수 의견을 드리면서 추천 당시에 약 1000%의 4900원에 49000원이면 대충 계산해서 1000%인데 거기서 내 원가를 빼야 되니까 900% 수익이 넘게 나는 종목이죠. 이렇게 목표가 원금 포함해서 1000%의 목표가를 두고 추천 의견을 드리면서 이런 종목을 너희들이 나를 만나서 바닥에서 매수 해놓고 내가 꼭지 목표가다 라고 다가왔다 매도차라 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강력홀딩 하면 1000만원을 투자를 하면 1억이 될 것이고 또 1억을 투자를 하면 10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시험 분석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실 때 이런 꿈의 대박주를 지금이라도 바닥에서 매수해서 대박 인생을 사실 분은 010-2173-5680으로 전화 연락 주시고요.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실 때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카페에 오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왼쪽에 목표가 100%에서 1000% 대박 기대 추천주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대박주가 대박 기대주입니다. 자 바닥주가 아직까지도 100개가 있습니다. 94탄까지 해서 100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꿈의 수익률을 예측할 수 있는 500% 400% 300% 이런 꿈의 기대 수익률을 줄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하시고 저를 믿고 기다리시면 그리고 세월에 투자하시면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다. 자 저를 찾아오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나이스정보통신 목표가 49,000원 해서 4900원 800원 700원대에서 1000%의 수익을 기대를 하고 추천을 드렸던 그 꿈의 수익률 49,000원 여기가 꼭지 목표가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꿈의 수익률이 가능한가 왜 바닥 4900원대에서 4900원이면 대충 한 여기 됩니다. 여기가 4990원이니까 자 여기에서 연두색깔 잘 보십시오. 연두색깔 이하로 주가가 빠지지 않죠. 이게 아주 대박 구간입니다. 이 4900원대에서 매수하면 제가 추천드린 종목은 이 종목의 꿈의 수익률 1000%가 가능한 종목이다. 왜 이런 시향 분석이 가능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할텐데요. 참고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텐데 아이참가 이게 말은 안듣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 상장되어 있는 전체의 1900개 종목의 시황 분석 그리고 잠재자산하고 꼭지 목표가를 제공하는 제 두번째 카페입니다. 최근에 오픈을 했는데요. 자 이때 당시에 제가 이 종목의 나이스 잠재자산 나이스 정보통신의 잠재자산을 보면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찍어낼 수가 있다. 이 종목은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 물리신 종목 오민이 되시는 종목이 있으면 저한테 잠재자산을 물어보시는데 비용이 몇만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끼지 마시고 여기 들어오셔서 카페에 가입 안내를 보시면은요. 여기 있습니다. 한 종목당 잠재자산 정보 제공 이 비용 몇만원 아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꼭 보셔서 대박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동종목에 대한 시향 분석을 드리기 이전에 제가 이 종목을 과연 4,700원대에서 매수 의견을 드렸는지 안드렸는지 저희 카페에 오시면 바로 확인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나이스 정보통신에서 시향 분석 자료에서 이 종목을 제가 바닥에 잘 보십시오. 4,900원 바닥 매수자는 절대 홀딩 하시기 바랍니다. 바닥 분석가 4,900원 이후 다음 날로부터 강한 반등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69% 상승 중입니다. 자 이런 투자 분석을 여러분들은 배우셔야 됩니다. 물려서 마음고생 하시는 분은 동종목의 꼭지 목표가와 잠재자산을 보시고 시향이 필요하신 분은 카페에 도움을 받으십시오. 바닥 분석가 4,900원 77% 수익 중입니다. 상승장입니다. 동종목의 꼭지 목표가를 참조하십시오. 꼭지 목표가 4만 9천원이다. 그러면 1,000%다. 저희 카페에 꼭지 목표가 제공 다 됩니다. 조정을 마치고 강한 반등이 올 겁니다. 77% 수익 77% 올랐다가 하락 조정 중인데 조정을 마치면 강한 반등이 다시 올 거다. 홀딩해라. 매도 분석 절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하 재료는 시향 분석은 여러분들한테 다 공개해 드릴 수 없습니다. 정의원들만 보실 수 있는 이런 자료인데 이 종목이 정확히 약 1,000%의 수익을 주고 지금 하방 압박이 굉장히 강한 구간입니다. 이때 당시에 차트가 얼핏 보더라도 대충 보시더라도 역배열에서 정배열이 되고 난 다음에 아주 강하게 한 2년 이상 급등을 해서 1,000% 꿈의 수익률의 이런 주인공이 된 건데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이런 꿈의 수익률이 날 수 있는 바닥주가 아직까지도 저희 카페에는 바닥주가 100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종목은 이미 4,900원에서 제가 원하는 꼭지 목표가를 정확히 4만 9천원을 치고 지금 꼭지 목표가를 치고 하락 압박을 받고 있는 이런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매수할 이유는 없다. 거꾸로 얘기합시다. 이 종목이 나이스정보통신은 재무구조가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재무구조는 괜찮습니다. 회사 내용도 좋고 사내 현금 흐름도 괜찮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구간이 지금 4천원대에서 매수를 하셔야지 이 종목을 잠재자산을 지금 들어가서 보시면 2만 7천원 3만원 4만원대에서 매수할 종목이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이 종목은 기술적 반동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지속적으로 하방 압박을 받습니다. 동종목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위기관리를 하시고요.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절대 주식은 하루 이틀의 승부수를 내시려고 하면 안됩니다. 바닥줄을 사놓으면 최소한 1년 이상 기다리셔야 이런 꿈의 수익률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거꾸로 얘기합시다. 내가 싸고 좋은 종목을 매수를 천만원어치 해놓고 2년 후에 5천만원이 된다면 천만원을 투자해놓고 1억이 된다면 그까짓 1년 못 기다립니까? 그까짓 2년 못 기다려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올라간다면 어느 투자자가 그거 못 가장 중요한 거 그런 확신이 드는 분석을 해주는 그런 카페 방장을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됩니다. 사기꾼들한테 속으시면 안됩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기 100% 400% 100% 300% 100% 500% 오를 수 있는 대박 예측 종목 추천주가 저희 카페 바닥주가 100개가 있다. 이걸 싹쓰리 하실 분은 싹쓰리 하시고 자금이 모자라신 분은 한 종목이든 두 종목이든 매수해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종목이든 감사합니다. 저는 동생과 함께 연결해서 어깨 움직여요. 지금 열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오늘 3시간 영상이有íd고, 이것은 전화번호와 옆으로 배고파입니다.